2021년 2월 1일 2021년 2월 1일 원정 13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자, 신속히 이동하라 지혜를 먼저 가야되는데..잠깐만.. 지혜를 먼저 갔었어야 됐나.. 3층에는 흔들어자가 있어요 흔들어자 지혜가 계십니까? 지혜가 계십니까? 와..쎄다.. 여러분들..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여러분 스샷 준비..잠깐만.. 뭐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스샷 준비..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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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퍽 핸스타드 그래서 수업 Oliv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십니까? 계십니까? 가까이 있다 뭐 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거기 있죠? 좀 이리 한정래 왠지? 우아악!! 아악!! 으아아악!! 으아악!! 와.. 와..잠깐만.. 기운이 왜 이렇게 세지? 어.. 뒤에.. 잠깐만.. 뒤에.. 어? 그냥 지하로 바로 가야되나? 지하로 바로 가야되나?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지..? 아니 이게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냐고..?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또치즈니스 으악!!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잠시만요 어디에 계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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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소리.. 아.. 제발.. 한번만.. 뭐지? 홀리지 마세요! 홀리면 안돼 x2 홀리면 안돼! 홀리면 큰일 나! 홀리지 마! 홀리면 안돼! 가만히 나! 너 몸 좀..!! 홀리면 안돼! 말로 해집쇼! 어디 계십니까? 혐싱 사용!, 쓰레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어휴 아 아 다음 음 좋아 god 환상자 cheer 부탁드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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